시장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익버스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또 실적이 나왔는데요. 유한여행 좀 보고 가볼까요? 실적 3분기 영업이익이 54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배나 증가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그 컨센서스도 소포 우또랐는데요. 그러자 방금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분봉으로 보셔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현재는 2%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전장보다도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세제인 만큼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렇게 실적까지 잘 나오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있다면 또 제약 바이오 기업이 있다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종목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봐야 될 뉴스는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텔레그램 샅샅이 헤쳐볼게요. 이상협의사 이지은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입장에도 참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두 분을 통해서 팩트체크 해볼게요. 첫 번째, 레드브레 2차 전지와 세상의 모든 이야기의 텔레그램 방으로 입성을 해보죠. 최근에 1차 전지 주들의 하락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져만 가길래 IR이 폐지라던가 또 전기차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좀 더 강력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보조금을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뉴스를 보시면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을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면 2차 전지 이거 악재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리포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요즘 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는요. 트럼프 우려는 신기류에 불과하다. 2025년 미국 업황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논조에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왜 트럼프 신재생에너지에게 악재하냐?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최근에 테슬라 실적을 보면 판매 성장 가이던스가 내년 20에서 30%가 제시됐습니다. 올해는 7%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12%가량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실적에서 판이 깔렸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럼 앞으로 대선이 어떤 변수로 영향을 미칠 건가를 살펴보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상하원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IRA 폐지를 반대하는 하원 공화의원들이 많아서 전기차 관련 보조금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GM과 포도의 전기차 부분 손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척을 둔다 하더라도 본토에 있는 GM과 포도의 매출단에도 영업익단에도 손실을 보는 건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속도를 늦춘다면 미국 자동차 산업 자체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는 2차 전지에 있어서 우려가 크진 않을 것이다. 신기류에 불과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덕일까요? 현재 2차 전지 쇼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 상승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비주로 꼽히는 윤석 FNC라든가 그리고 C&T 도전제 관련 주도 눈에 띄고요. LNF는 테슬라를 등에 업고 오늘 10% 넘는 모처럼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이상엽 의사님. 리포트에서 트럼프의 우려는 신기류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의 대선주자에 있어서 손을 잡은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차 전지에게는 정말 큰 우려는 없는 겁니까? 네.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뚜껑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2차 전지가 많이 다시 빠졌어요. 빠졌는데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냐면 한 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와서 그 전저점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이 가격권은 강하게 지켜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쌍바닥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곳에서 테슬라 모멘텀으로 2차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는 그런 타이밍적으로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참 적절한 타이밍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레포트 지금 앵커님이 보신 거 저도 좀 봤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2차 전제 관련해서 애널리스트여서 레포트를 쓴다고 하면 지금 바닥권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보다 좀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개진을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욕먹을 거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동안에 어떤 성향으로 레포트를 써왔는지 그걸 떠나서 정말 지금부터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강하게 의견이 나와도 될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 1분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났지만 내년 1분기부터 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5천억 원대로 회복이 되는 거고 또 내년 1분기부터 그 이제 LNF가 이르면 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이르긴 해요. 이르긴 하지만 그래 그럼 지금부터는 쌍반에서 반등 나와 조금 길게 보면서 좀 모아가볼까 이런 생각이 가능한 구간까지 왔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리포트에 동의한다라는 이상엽 의사님. 이지은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테슬라의 영향도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잘 나와줬고 앞으로의 로드맵도 잘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판이 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엠과 포드에서 좀 아쉬운 전기차 부분의 매출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럼 앞서 이상엽 의사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는 전기차 업황으로 보시는지요? 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 쪽에 전기차 관련돼서 좀 더 판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치도 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금요일 날 IRA 관련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세액 공제 혜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분위기는 좀 미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와서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어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 눈높이도 많이 낮아졌고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계속해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화가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바닥을 찍었고 이제는 그리고 또 테슬라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는 반등 시그널과 또 내년의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GM에서도 우리가 어팡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효과적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모두 좀 좋은 시세가 나오는데 이제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실적보다는 향후의 실적에 기대를 하는 쪽이 확실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그룹주들의 주가 흐름 보여주시면요.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BM도 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의 호재도 있지만 여기에 리튬이라는 키워드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리튬 광산 개발 첫 허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핵심 광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 역시도 북미 진출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리튬과 관련해서는 에코프로그룹주가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덕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튬주와 함께 에코프로그룹주가 동반 상승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이지은 대표님, 혹시 이 뉴스의 경우에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뉴스인지 왜냐하면 리튬 열풍이 몇 년 전에 정말 우리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다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막상 열어보니 지금 광산 개발 시간도 좀 지연되고 있고 수익화가 좀 덜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리튬 관련돼서 종목들 하이드료 리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소재 관련돼서 리튬주들이 굉장히 좀 드썩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리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실제로 수익을 낸다거나 지난번에 금양 관련돼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광산에 대한 이런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포스콜딩스에서 아르헨티나에 염수리튬 공장 준공했다. 국내 기업 최초로 또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에 있어서도 좀 연동돼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가행 이슈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졌고 1년 새에 지금 한 50% 정도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슈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은 확실히 맞다라고는 판단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혜가 이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번 실적은 좋지는 않을 거지만 향후를 보면서 결국에는 업황이 반등하면 지금 솔직히 양극재 쪽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 다 좋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같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RA 쪽으로 소재나 배터리 쪽으로 우리가 새 공제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2차 전지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리튬이라는 키워드에 꽂힐 필요는 없다. 다른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구리 증시에서도 시총 상위단에 있는 배터리 셀 업체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단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어내고 있는데요. 엘지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은 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요.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아쉽긴 해요. 그런데 이번 컨퀄에서 보니까 좀 나름 이 실적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은 넘쳐나는 엘지엔솔이다라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포트 다변화를 통해서 이 캐짐 일기를 벗겨내겠다, 이겨내겠다라는 자신감인데 이번 실적을 좀 점수화한다면 5점만 쯤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한 4점은 주고 싶어요. 높은 점수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내년의 전망을 컨퀄에서 보수적으로 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의 캐짐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고 수익성 개선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초점을 얼마나 맞추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4점 주냐, 3.5점 주냐 그렇게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규차용 유유라인들을 또 ESS용 전환하고 또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액공제가 이번에 받은 게 한 4,660억 원인데 제외하면 여전히 적자긴 해요. 한 177억 적자인데 적자 규모가 매우 크게 줄어들었죠.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과거는 지난 거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중요한 것 중에 단독 뉴스로 나와서 또 크로스체킹이 필요하겠지만 나온 뉴스 보시면 또 4680 배터리, 고객사랑 또 추가로 또 협의 중에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4분기 이후에 굉장히 또 큰 모멘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게 주가만 놓고 봐도 주가가 40만 원 전후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그래서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구나. 주가가 이를 또 반영하고 있구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한쪽만 사는 게 아니고 32만 원 전후에서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바닷건이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주가에 서서히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상승이 이어지면서 2차 전지의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간 의구심이 지속됐는데 이것들이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2차 전지주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세울 건지 그리고 눈여겨봐야 되는 2차 전지주 탑픽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죠. 이재은 대표님.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줬잖아요. 그렇죠. LG 에너지 관련돼서 테슬라 관련돼서 460 배터리 관련된 이슈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실적에 대해서 4분기 전망치를 그렇게 장밋빛 전망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히려 하락 출발했는데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수급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서 저는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투자를 하려고 하셔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신은 좀 없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러한 여러 가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들을 보기는 하지만 좀 더 좀 단단하게 그래도 매수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나왔고요. 코스피에서 골라주셨네요. 우리 이상협 의사님은 어떤 종목이 탑픽이신지요? 네, 저는 LNF. LNF. 네, 말씀드립니다. LNF. 오늘 모처럼 강하죠? 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좀 상승할 때 2차 전지가 흐름이 좋은데 그럴 때 좀 두 자릿수 상승하는 종목이 향후에도 좀 테슬라발 모멘텀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실제로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4680 배터리 또 양극제 출하 관련된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면은 LNF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르면 내년 1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테슬라의 내년 여러 모멘텀이 또 있다는 것도 연관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의 큰 종목분들 중에 과대납포 종목분들이 많지만 LNF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볼만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NF를 관심 가져보자 내년 1분기 흑자 전환을 기대해본다라고 합니다. 정말 바닷건에 있는 LNF인데요. 이번에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종목 안에서 확인해보시고요. 여기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ABL 바이오의 공시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웨이크 실시간 주식 공시 정리 채널에 ABL 바이오의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으로 ABL 301 관련 마일손 기술료 수령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사노피 기술 이전된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 이중항체 ABL 301의 단계별 마일손에 따른 달성에 따른 기술료인데요.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70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이를 수료받았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ABL 바이오 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시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 ABL 301 임상 1상의 경우에는 현재 사노피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사노피는 이번 제조기술 이전을 통해서 향후 임상 2상을 단독으로 진행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BL 301 임상 1상 순항 중에 있고 사노피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 제조기술 이전으로 임상 2상부터는 사노피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미용 원리버 우리 강아 아시죠? 강모모 내년부터 ABL 바이오와 사노피가 공동 진행하던 임상 2상을 사노피가 임상 2상 온전히 테이크오브하게 됩니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진 대표님. 우리가 그동안 바이오 화면의 기술 이전이라던가 로열티 수령, 마이스톤 수령, 계약금 얼마, 금액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 공신의, 이 뉴스는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던 내용인가요? 네,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단계별로 수행을 할 때마다 이제 마이스톤이 들어오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금액이 좀 작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 또 임상 1상이 진행이 되고 나서 아마 추가적인 수령에 대한 금액이 저는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년 임상은, 일상 종료는 내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데이터가 또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임상 1상에 대한 부분의 마이스톤는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는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그에 따라서 약간은 실망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좀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지금 경쟁사 로슈가 BBB 셔틀 관련 임상 데이터를 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월 31일에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자체 BBB 셔틀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의 기술력도 같이 재조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하락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깎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아예 놓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70억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시장은 좀 생각보다 적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전장에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현 구간에 ABL 바이오는 보압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나 이진 대표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나는 더 보겠다라는 의견. 이상혁 위사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오늘 저점이 3만 6천 원이 이탈이 됐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 거죠. 21선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지난 11월 11일 15%, 16% 급등했었던 그런 시가 부분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 부분도 있고 바이오 종목군들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최근에 그래 너무 많이 올라서 언제든지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문마다 조금씩 타이밍은 좀 일주일, 이주일 차이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정 시에 여전히 좀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1조 8천억 원에 조금 이탈했는데 한 2조 원 초반까지 갔다가 이탈이 됐거든요. 최근에 좀 상승각도 각파르게 그래도 좀 끝까지 좀 상승했었던 보르노이도 시가총액 2조 원이 좀 부담되고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좀 2조 원이 부담이 됐으니까 상승 시에 2조 원 좀 강하게 돌파하는 거 보고 이제 좀 안정을 찾았는데 그래서 시가총액 2조 원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고 내후년부터는 이중항체의 ADC 파이프라인 3개가 또 일상 진입하기 때문에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있어서 여전히 좀 조정 시에는 유효하다, 관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2만 6천 원 선을 장중에 깼다가 다시 지지한 게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3만 6천 원. 아, 3만 6천 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두 분 모두 다 기대감 살아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 시즌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한량이 이를 또 뒤바꿀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실적을 좀 빠르게 전해드렸죠. 이번에 영업이익과 매출액, 한번 텔레그램 방에 정리된 글을 보시면요. 한양증권의 오병애널리스트가 정리를 해서 또 발빠르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영업이익은 545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70%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2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에는 못 미쳤네요. 컨센서스 대비는 한 30%가량 낮은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아서 그런가 일단 시장에서는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과거 일단 유한량의 실적이 나오기 전에 확인해야 될 거는 렉나자에 대해서 이 기술이 그리고 이 숫자가 이번 분기에 적용이 되느냐 반영이 되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반영이 되면서 유한량에게 주가를 한 단계 더 점프업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지금 주가도 그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을 때 다시 실적이 발표된 이후 거래가 붙으면서 2%가량의 상승을 보여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4.07% 상승한 15만 3,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 때문에 바이오지대라는 관심이 뺏겼는데 이를 유한량이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는 몇몇 바이오에만 국한된 당분간의 조정이 나타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바이오는 지금 전체적인 모든 바이오 보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부재한 상황인데 오늘 또 2차 전지가 바닷건에서 올라오고 반도체도 삼성전자 관련돼서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지금 엔비디어와 관련돼서 조건부 승인 이슈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한쪽으로 확 쏠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다 보니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흐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학회 일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11월 관련돼서 학회 일정도 있으니 학회 일정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굉장히 압축적이잖아요. 그 안에서의 좀 정답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최근 들어서 조정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단기 입영선 21선은 거의 다 지지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의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제약바이오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실적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로 압축을 해보자. 그게 오늘은 좀 유한양행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최근에 기대했던 실적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지 11월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두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실적이 잘 나오면 종목별로 유한양행도 한 2% 상승하다가 4%까지 상승했지만 또 상승탄력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을 오늘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좀 속도 조절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삼성바, 로직스, 알테오젠, 보로노이, 유한양행 등 대표적인 종목분들이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본격적인 언익 시즌도 시작됐네. 그러면 이번에 또 언익 시즌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래 조금 비중을 줄였거나 이익 실현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조정 시에 매수를 하면 또 가을과 내년 초까지 모멘텀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좋은 기회로 이번에 활용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한양행의 실적까지 확인해봤고요. 제약과 이유의 부지는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적 시즌에는 종목으로 잘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